제 2회 골마카 스크린 골프 대회 심페리오 1등을 보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찌초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최연호라고 합니다. 제 친구하고 이름이 똑같네요. 제 친구는 올해 골프존 아이디 기준으로 6년차 지켜있고요. 그 전에 한 1년 더 이상 7년 된 것 같아요. 핸디가 그러면? 핸디는 지금 마이너스 4 정도 된 것 같아요. 이번에 2분파 72타를 치시고 심페리오 1등을 하셨습니다. 집은 대구인데 영천까지 멀리 간 이유가 혹시 사장님의 위인이란 소원도 있던데? 그렇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친구가 대회가 있다고 해서 같이 나가보자 해서 그냥 재미삼아 나갔는데 저는 대구가 더 많았는데도? 저는 이제 정보가 그때 많이 못 들어가지고 다음은 이제 가까운 데서 많으니까 대구 친구들 모시고 또 오시면 됩니다. 그래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. 팬분들 좀 많이 좀 모아주시고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카페에 가입하신 경위가 그러면 그 친구분 때문에? 네. 친구 소개를 이제 나가보자 해가지고 나왔는데 또 세모가 좋더라고요. 1회 됐때도 그랬거든요. 1회 됐때도 그랬거든요. 아 원팀에서 거기에 실장님이 한번 자기 뺐는데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원장 뺐는데 그분이 1등 됐고 베리오 1등을 아 정말 어쨌든 제가 부러울만큼 축하드리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상회 아닌데 430명 중에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뽑기식으로 뽑혀가지고 1위를 하셨으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희 혹시 골마카에 또 바라는 점이나 그런 부분 자 그전에 100만원 어디에 쓰실건데 그냥 조 일단은 같은 저희 조의 회식 일단 먼저 하고 예 시작하겠습니다. 그 다음 남은 돈은요? 어 생각은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. 저희도 좀 아 예예예 이것도 이정도 모르겠네 회식은 예 어 박판상격에서 하시는 분들 박판상격 아 좋죠 아 저희 저희 골마카 예 공식 공식 상겹사집입니다. 아 알겠습니다. 아 고원업체입니다. 박판상격 사랑해주세요.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골마카에 뭐 바라는 점이나 뭐 그렇게 있으면 한마디 우선 제가 가입한지가 얼마 안되서 뭐 솔직히 딱히 어떤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도 충분히 저는 네 너무 만족했고요 돌아가는게 생각보다 너무 이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활동도 앞으로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거 없습니다. 저희 카페 자주 놀러오시고 카페 들어가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많이 좀 봐주시고 예예 인물도 좋으신 것 같은데 마스크도 쓰고 계셔가지고 예예 쉬우면 쉬우기도 많이 죄송합니다. 너무나 또 키가 크시니까 또 저희가 또 하여튼 뭐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리고 심페리오 시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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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만원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